보호망 상품을 해야 한시적 특판이라고 설명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웬일이야 자 오늘은 심장이랑 쪽에 가장 많이 걸리는 부정매이죠 부정매 안에는 여러가지가 있어요 기타 부정매, 신부전 발전성 빈맥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가장 확률이 높은 부정매 기타 부정매 2천만원 어깨 누적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전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부정매에 일단은 연기 조건이 많이 붙었기 때문에 기본 보험료 자체가 매우 비쌌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기 조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기본 사망보험금이나 아니면 여러가지 입원비, 수수비를 안 넣으셔도 기타 부정매 단독 2천만원까지 최저 보험료 만원이기 때문에 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그전에 심장질환이라고 하면 10년 전에 종신보험 안에 있던 특약 아니면 손해보험사 예전에 있는 상품은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급성심근경색만 있었어요 걸릴 확률이 높게 19%라고 했는데 10% 미만이에요 급성심근경색 저 보험망이 20년 동안 보험일을 하면서 한 명밖에 걸린 사람 못 봤어요 그렇게 수만 명 가입을 시켜들었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특정 허혈성 심장질환이에요 불안정 협심증 연축에 기재가 있는 협심증 신근경색에 유발하지 않는 관상동맹혈정증 드레슬러 중후군 이렇게 있는게 34% 그래서 특정 허혈성 심장질환 그 다음이 100%죠 그 외에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게 뭐예요 협심증 I20이죠 그리고 기타 허혈성 심장질환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 이 모든게 합산해서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가장 많이 걸리는게 저 보호망이 얘기한대로 심장질환 심장질환 쪽에 뭐죠 부정맥이에요 특히 I49 부정맥 환자 중 I49 환자가 구성비가 매우 높습니다 16년도에는 여기 보시면 38% 그리고 17년도에는 37% 약간 낮아졌죠 그러면서 36% 35% 33% 환자 수가 환자 수가 그래도 아직까지 지금 높은 비중 중에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정맥 환자 중에 3명의 1명은 암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3명의 1명은 암이라고 하잖아요 부정맥 환자 3명 중에 1명은 I49 기타 부정맥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 부정맥 환자 3명 중 1명은 I49 30대 이하 심장질환 절반은 I49라는 거죠 요즘에 20-30대 많이 걸립니다 30대 이하 심장질환 보장 범위 I49 비중은요 가장 높아요 30대 이하는 특히 질병코드 여기 많이 있잖아요 협심증도 있을 테고 급성 신근경색도 있을 테고 뭐 후소 아니면은 여러가지가 있어요 만성 허혈성 급성 신근염 등 아니면은 인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발전성 빈매 신바세도미 조동 아니면 신부전이 있어요 근데 I49 기타 부정맥이 아무래도 45%를 차지하고 있대요 전체의 4만 3천명 중에 19,596명은 기타 부정맥 그래서 I49 코드만 받으면 진짜 신장질환 진단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저 보호망 50세 여성 기준이에요 50세 여성 예 위에 기본계약이죠 사망보험금 100만원 이게 끝이에요 밑에 뭐죠 기타 부정맥 기타 심장질환 부정맥 2천만원 들어간다는 겁니다 보험료 얼마에요 저 보호망 거짓말 안합니다 13,146원 50세 여성 물론 40세 30세를 20세라면 보험료가 더 저렴하겠죠 어차피 최저 보험료 만원이에요 그래봐 짤리천원 차이입니다 60세도 단돈 만원으로 50세 여성 물론 남성으로도 단돈 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피범자가 사망했을 때 100만원 의무계약으로 들어가고요 밑에 보시면 지금 기타 부정맥 진단받으면 2천만원 들어갑니다 기타 부정맥 2천만원 자 기타 부정맥 2천만원만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기타 부정맥 기타 부정맥 1천만원 또 하나는 심장질환 아까 말씀드렸죠 I47, I48, I49 뭐 신부전 들어가는 거 1천만원 그래서 1,000씩 넣어도 되고요 기타 부정맥만 2천만원 세트로 넣으실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그전에 협심증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1,2천 2,3천 3,4천은 기본적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오늘은 기타 부정맥 단돈 만원으로 기타 부정맥 확률적으로 49%다 보니까 기타 부정맥만 실수있게 넣을 수 있는 부분을 단돈 만원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심장질환 더 넓은 개념 원하면 기타 부정맥 1천만원 심장질환 1천만원 하면 더 넓게는 1천만원 기타 부정맥 2천만원 이렇게 가입이 되고요 기존에 심장질환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많이 가입이 되었기 때문에 기타 부정맥 1천만원만 2천만원 단독으로 넣어드렸습니다 자 두번째 플랜이에요 50세 여성기준으로 사망보험금 100만원 넣어드렸고 여기 보시면 뭐죠 간호간병 간호간병만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간호간병 10만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암내신 간호간병 20만원 역시 어깨 누적 없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2만 7천 4백 20억 이렇게 기타 부정맥 아 기타 부정맥 빼고 간간통 간호간병 통화 서비스 20만원 플랜도 넣어드렸습니다 자 세번째로는 두가지 가치 플랜이에요 여기 보시면 네 사망보험금 100만원 50세 여성 기준이구요 기타 부정맥 2천만원 그리고 거기다가 네 그냥 입원했을 때 입원비 3만원 그리고 간호간병 통화 서비스 간간통이죠 전국의 30% 이상 간호사나 그 다음에 우리 간호 간병인이 상주하고 있는 거기서 하루에 입원했을 때 10만원 그 13만원 나오죠 그리고 안내심으로 또 입원했을 때 2만원 나오구요 모든 병원에 또 안내심으로 3대 진단 간호간병 입원했을 때 10만원 합의 얼마에요 25만원까지 25만원까지 간호간병 그리고 그냥 입원했을 때는 5만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기타 부정맥과 강간통 같이 믹스해서 넣어도 56,277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